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FC의 모든것 윤진킴입니다 다른건 아니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거는 새로운걸 월드컵브레이크 동안에 시도를 해볼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제가 앉아서 자리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별로네요 월드컵브레이크 동안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경기가 없으니까 인천경기가 없으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요 선수들에 대한 약간의 분석 지금까지 경기를 봐왔으니까 그 변기를 봐온 만큼의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한명 한명씩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다는 못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이라도 그 선수들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영상이 완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재밌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구요 뭐 간단하게 뭐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영상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업로드가 되면은 뭐 댓글 남겨 달라고 하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보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좀 할 거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보를 좀 더 모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봐왔던 선수들에 대한 정보에 한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볼 거구요 뭐 편집하는 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모건 윤진킴이었습니다